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5달 전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제목, 오늘과 유사한 주제를 한다른 적이 있는데 그간 변화된 사항들도 좀 있고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이걸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연평해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윤형함이나 참수리급 고속종들이 북한과의 해전을 바탕으로 거기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함정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이 각각 1999년과 2002년, 벌써 20년 남짓됐죠. 그때 주력으로 활용했던 북한의 함정인데 등산구 초계정이라고 불리더라고요. 42m 톤수가 215톤 이 정도면 참수리급하고 비슷합니다. 참수리급 만제 배수량이 현재 신형이죠. 250톤쯤 되거든요. 여기 무장을 보시면 앞에 85mm포 같은 게 전차포, 예전 구형 전차포를 다 붙인 거죠. 그 다음 14.5mm, 37mm 유도 무기가 없고 함정의 승무원들이 자신의 신체를 가판으로 노출시킨 채로 무기를 조작하고 그랬었죠. 이런 함정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제3의 연평해전, 제4의 연평해전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윤형함과 참수리급입니다. 그래서 윤형함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8척이 근조가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해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됐죠. 상당히 큰 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톤이 넘어가면 함이라고 불리는데요. 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570톤 만제 배수량을 가지고 있고요. 무장은 해석 대함 미사일을 갖고 있고 76mm포하고 앞에는 뒤에는 40mm포가 보이시죠. 노봉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참수리급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참수리급은 원래 우리가 100개 대 이상 가지고 있었던 즉 우리가 연안 해군이 된 시절에 어떻게 보면 주력함, 이 다음이 초계함이었죠. 그 초계함도 다 은퇴를 했고 참수리급도 신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16대가 배치원이 나왔고 2018년에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00년 이후에, 2020년 이후에 추가로 배치툴을 건설한다. 근조하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조 대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18척이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있어요. 그런데 크게 어긋나지 않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100여 척을 가지고 있던 것을 30여 척으로 줄인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50톤 만져배수량이고 앞에는 76mm포, 뒤에는 130mm 유도로켓,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게 있죠. 이렇게 참수리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 사이, 20년이 지났는데 연평해전이 발발하는지 북한 해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한 2015년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1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북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에 투자를 하고 우리가 형평해전을 교훈에 삼듯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북한 해군은 더더욱 이를 악물고 해군 전력을 구축하려고 했겠죠. 본인들의 형편에 맞는. 그래서 그 성과물이 2010년대 중반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것이 금성 3호라고 북한판 대한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상급 미사일 고속증입니다. 더 이상 승무원들이 가판에 나와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포도 20mm 지금은 CIWS 같은 게 있죠. 근접 기관포, 러시아제. 이거는 해상급 미사일 고속증을 좀 멀리서 본 모습인데요. 금성 3호를 지금 발사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한 4기 정도가 실리는 것 같아요. 미사일이. 그리고 앞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CIWS가 20mm 이제 겟링 형식의 근접 방어 기관포를 정선으로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트렌드에 좀 따라가는 외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레이더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었는데 이거는 초기형이라는 걸 감안하고 본인들도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이대로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방심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금성 3호는 사실은 러시아의 KH-35 우란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이 또 사실은 우리 해선 미사일의 기술의 근간이 됐다 이런 주장들도 있지요. 많은 우리의 핵심 군사 기술들이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도입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뭐 그렇게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최신 미사, 최신형은 지금 보시는 게 최신형인데 사거리가 260km 정도 나온대요. 해성보다 조금 길어지고, 긴 것이죠. 해성은 200km에서 남짓인데 지금부터 개량을 하고 있죠. 우리도 해성을. 그래서 북한 것은 자세한 정보는 공개 안 돼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100km 정도 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이야기죠. 그것도. 거기도 개량을 계속하고 있겠죠. 북한도 드디어 본격적인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있게 됐고 연평해전 무료만 하더라도 함정이나 대한미사일이 거의 없었고 기껏 해봤자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을 함정에 싣고 다니고 있었고 육상에 지상발사형 실크웜이나 이렇게 조금 구식 지대한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바뀐 겁니다. 기껏 해봤자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것을 함정에 싣고 다니고 있었고 육상에 지상발사형 실크웜이나 이렇게 조금 구식 지대한미사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 바뀐 겁니다. 당연히 지대한미사일도 이 계열로 바뀌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덩치가 커진 초기함급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잘 모릅니다. 해보면 이제 이게 남포급 초기함이라고 있는 것인데 가운데 제가 빨간 점수로 표시한 게 우리 호위함급하고 마찬가지죠. 일단 경사발사대를 활용해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위치죠. 저기가 북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조금 더 오래된 배 같은데 농어급 초기함이라고 불립니다. 이건 아주 참수지보다 더 작아 보이는데 여기도 일단은 검성 3호 대한미사일을 주력으로 장비한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장비들을 봤을 때 20년 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이 남북한의 고속함이나 초기함도 충돌할 수는 있겠지만 해전의 방식은 과거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미사일들이 오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양쪽이 다 장비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북한군이.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이 대한미사일을 쏜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100km 멀리서. 그러면 현재 윤형항과 참수리는 대공방어력이 없습니다. 수동적인 방어시스템만 있죠.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메스라는 기망기죠. 이렇게 터뜨려서 레이다를 헷갈리게 하는 체포와 제외선을 가리는 연막탄 같은 걸 쏴서 상대방 대한미사일에 눈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이런 수동형 방어체계죠. 이거는 둘 다 있어요. 참수리도 있고 윤형항도. 이게 있는데 이제 또 전자전 시스템도 있죠. 상대방의 레이더를 같은 주파수를 쏴서 상대방의 레이더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윤형항과 참수리하면 그것밖에 없는데 전자전과 기망기에 의존해서 수동적인 방어로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실제 북한 미사일을 뜯어봐야 합니다. 북한의 러시아의 우란미사일도 최신 전자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있어서 대한미사일이 전자전 대응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뜯어봐야 알아요. 부딪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호위항건만 되더라도 이미 수동이 보이는 전자전과 기망기는 당연히 돼 있고 그 다음 CIW 근접기관포가 있죠. 그 다음 해상 대응 미사일이 있고 또 장거리 대응 미사일 SM2나 향후는 그게 LSM을 갖추게 되죠. 네 가지, 다섯 가지 벽으로 함정을 둘러싸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평해전을 잊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해역에서 북한 함정과 군항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윤형화와 참수리급은 이걸로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연평해전의 교훈을 우리가 잘 되새기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많은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해군에서 감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자 먼저 해군 미사일이죠. 해군은 근접 방어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주 목표는 우리 함을 향해서 달려오는 상대방 대한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겁니다. 이 해군 미사일의 크기가 좀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에서 크기는 길이 3.1m, 두께는 16.5cm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외관상, 외견상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수직발사관은 4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일부러 추정이 돼요. 이 정도면 단거리 대공미사일과 중거리 대공미사일이 중간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우리 천군 같은 것보다 많이 작아요. 그리고 사거리는 20km 정도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게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목적을 두고 개발된 거예요. 초음속 대한미사일. 그런 면에서 기존의 램 보다 낫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일반적인 비행기 등 대공표적에 대응이 가능하고 대함표적도 가능합니다. 많은 대공미사일들이 대함용으로도 쓰이죠. 탄두는 미카의 사례를 봤을 땐 12kg 정도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고속정이나 상대방의 호브크래프트 같은 것을 상대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적외선 시크가 있기 때문에 영상 시크가 있기 때문에 적 함선을 공격할 때 함교 등 특정 부위를 아마 핵심 부위를 타격할 수 있는 영향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공을 함선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른쪽에 수직발사관이 필요합니다. 해공은 LIG에서 만들었고 LIG에서 해공을 위해서 특별히 조금만 수직발사관을 만들었어요. 단축형 수직발사관이라고 해서 왼쪽 것은 수직발사관을 장착하고 함정의 전투체계에 연동이 되면 소프트웨어를 그 다음 통제컨솔 컴퓨터로 그냥 해성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해공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한국형 수직발사체 이게 오늘 이야기해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단축형 수직발사체죠. 단축형이라는 것이 기농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기농보다 3m 정도 짧아요. 위에 면적은 비슷해요. 그래서 저기 하나 각각을 셀이라고 그러죠. 4개의 셀이 들어있는데 한 셀에 4발씩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형 수직발사관과 차이가 뭐냐면 수직발사관 각각 셀 안에 화염분출구가 독립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4개의 독립된 화염분출구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각각. 기존에 한국형 수직발사관은 뭐냐면 수직발사관 1, KVLS1 같은 경우에는 8개 셀이 가운데 화염분출구를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8개가 한 세트가 되는 거고 KVLS2 더 큰 거 있죠. 그것은 4개가 하나를 공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화염분출구를. 그게 뭐냐면 얘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한 개만도 쓸 수 있고 두 개만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양도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4개를 병질로 나란히 배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냐면 이걸 개발할 때 함정의 짜투리 공간, 작은 함정으로 넣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인 화염분출구가 각각의 셀에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함수라도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화염분출구를 가지고 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LIG에서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는 각각을 떼서 재배열하거나 아니면 한 개셀, 두 개셀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이거는 미카의 수직발사관인데요. 미카의 크기가 우리 해궁이랑 비슷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4개씩 짝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써서 옆으로 이렇게 쭉 배열해 놨죠. 함의 길이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해궁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단투형 수직발사관은 이 중에 한 개 크기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은 CIWS2가 있죠. 이게 최근에 LIG하고 한화하고 경쟁을 해서 LIG로 낙점이 됐죠. 2027, 28년 정도 되면 등장할 겁니다. 30mm 기관포죠. 기존의 팔랑스보다 화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팔랑스가 일반적인 레이더였다면 여기는 A4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훨씬 정밀도도 좋아지고 탐지 시간도 짧고 또 무게도 줄였어요. LIG의 이야기는 마하 4 이상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군과 CIWS2 그림에서 보시는 이 두 개의 조합은 초음속이 가능하면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의 팔랑스하고 램의 조합보다는 훨씬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북한의 대한미사일들, 고속정률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명함을 개량할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유명하면 단축 VLS가 네 셀이 다 그대로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된다. 즉 정사각형 모양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병렬로 네 개를 주로 붙여두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전력이 미사일 위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는 노봉 40mm포는 아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CIWS2를 넣으면 된다. 그러면 기존의 능력을 하나도 잃지 않고 대공 방어력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수리하고 유명하에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A사 기반의 대공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투체계에 이렇게 연동만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체계의 연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미 해군 차원에서 행해진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수리급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향후는 대한미사일을 넣겠죠.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 지금 배치1에서는 뒤에 130mm 유도로켓이 달려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용성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배치2에서는 그걸 안 넣고 다른 걸 넣는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 130mm 유도로켓은 비궁처럼 육상발사형으로 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자리는 대한미사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VLS가 저는 들어갈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이게 유명하에는 4개를 모양을 바꿔서 퍼즐 끼우듯이 해도 되겠지만 만약 참수리에는 그 공간이 안 나온다면 최소한 2셀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2셀을 넣으면 전체 면적이 4제곱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2미터, 2미터예요. 그 정도 공간은 나우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수리 배치2로 가면서 경화 배수량이 약 20톤 미미하지만 10% 정도 넣는 셈이에요. 210톤에서 230톤으로 넣는 거니까. 그렇게 봐서 최소한 8발 정도는 해공을 넣지 않겠나 싶어요. 4셀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유명하급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16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면 개함 방공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고 또 참수리 같은 경우도 이 해공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함 공격 능력이 있죠. 그래서 130mm 로켓도 사전거리가 20여 킬로미터 됐던 것 같은데 해공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대공 능력까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은 과연 참수리급에서 함포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해군 내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참수리의 일부를 앞에 76mm 함포를 CIWS로 교체해서 활용해보는 방안도 괜찮다고 봅니다. 섞어서. 어차피 방알력을 갖추려면 해군과 CIWS로 같이 가는 게 100점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76mm를 이용한 타격력 그리고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일단 적용해서 그 활용성을 보는 방안으로 향후 필요하다면 추후 계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어딜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군 미사일이 있는데 그 길이를 추정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해군의 전용 VLS 거기에 한 1m 정도 1m 약간 넘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 방향으로. 그래서 여긴 아마 1m 정도의 부스트가 향후 필요하다면 장착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이중 플스 로켓을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해서 20km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미카도 이중 플스 로켓을 적용해서 사거리가 20km에서 40km로 늘었거든요. 함상에서 발사하는 버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중 플스만 바꾸면 통상이 두 배 정도 늘어나죠. 그래서 해군도 20km에서 40km로 늘어날 여지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부스트까지 합쳐지면 사거리가 100km 이상이 나오는 중형급 대공미사일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특히 울산급 같은 경우는 함형 때문에 수직발사관을 본격적인 정규 크기의 수직발사관을 장착을 못해서 어차피 해군용으로 단축형 수직발사관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해군의 사거리 연장은 그런 울산급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영향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했다. 그런데 그 부가적으로 그리고 그거 이상 부가적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내포하는 것보다 의미가 실제 의미는 훨씬 큰 이제는 참수리하고 유영화가 다른 해군에서 주로 운용하는 연안 접근 금지 전략에 사용되는 제대로 된 미사일 고속정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거죠. 북한의 전력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우리나라 해군과 해자대의 현재 전력 비교 그리고 10년 후의 전력 비교에 나왔던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10년 후의 전력 비교를 나타낸 것인데 2031년 기준 일본 해자대는 한 50척 대형 수상함 위주예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하야부사급이라고 6층에 미사일 고속정에 있지만 지금 퇴역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제 31년이 되면 현재보다 27척이 늘어서 47척의 수상함. 그래서 비슷하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해군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하게 될 것 같다. 향후 10년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윤형학급이나 참수리급에 총속 대한미사일을 일부 장착을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사전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앞으로는 10년 후면 합동교전이 아마 일반화되어 있을 겁니다. 내 레이더가 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함정의 레이더 그리고 공군정찰자산의 레이더를 이용해서 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움직이는 포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합동교전이 일반화되게 되면 이 소형 미사일 고속정의 타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서해 같은 경우는 500km는 중국 해안의 3분의 2 그리고 일본 해안의 한 2분의 1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윤형학급 같은 경우는 18척을 가지고 있는데 모두 어차피 지금도 대한미사일을 운용하지만 그걸 총속 미사일로 교체를 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4발에서 8발까지 실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정도 된다면 호위함급 이상의 대한미사일 보유 숫자랑 장착하는 숫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연해 내에서는 동해, 남해, 서해에서는 18척의 호위함과 부축함이 늘어나는 생각입니다. 공격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윤형학급이 대공 방어력을 해공으로 하나 맞고 CIW에서 두 가지 방어막을 가진 상태로 자신감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30년대에 우리의 해역은 이렇게 개량된 윤형학급과 제가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참수리급이 주도하고 옆에서 호위함급이 몇 측이 도와주는 대공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